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입니다 이게 항상 좀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인강을 찍는데 올해도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인강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번 인강은 기존에 있던 인강이랑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강들은 챕터별로만 그냥 나눠서 뭐 예를 들면 호흡이면 호흡 성대면 성대 근육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레슨을 많이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 이제 호흡이라는 큰 매개체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레슨이 호흡이라는 가장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인강도 많이 찍어보고 여러분하고 이제 아프리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다른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강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고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를 왜 좋아해요 고음 잘 내고 싶어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을 끌어 모으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흔히 인터넷 용어로 어그로라 그러는데 어그로를 끌어서 사람들을 모아야만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다 라는 개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초 강의나 이런 거에 너무 좀 문외하게 그냥 무조건 뭐 몇 분 안에 고음 만들기 뭐 며칠 안에 득음하기 뭐 이렇게 부르면 무조건 당신도 고음을 낼 수 있다 막 이런 강의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잠깐 그랬던 적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강의들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초가 조금만 더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강의를 보더라도 그걸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래를 배운다 발성을 배운다 라는 개념 하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노래는 몸으로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이론적인 부분 여러분이 또 동영상으로 본다는 것도 이것도 결국엔 이론 아니냐 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이 영상을 보고 몸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듣고 이렇게 이해하면 소리가 나온다가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당신이 몸을 움직인다면 그래서 그 움직임이 당신 몸에 이렇게 체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봤던 그런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도 고음을 내든 아니면 노래에다가 어떤 소리들을 적용을 하든 내 마음대로 소리를 구사를 하든 이런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게 배우면 무조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시간이라는 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그래요 저도 어릴 때 그 형님들 우리 저보다 더 고인물 형님들 한테 이제 노래를 배울 때 얘기를 맨날 듣는 게 최소한 10년은 발성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소리를 쓸 수가 있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10년 근데 여러분 10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인강 보면서 물론 제 방송을 보던 분들 중에는 진짜 10년 넘게 계속 보면서 계속 공부하셔 갖고 요새 이제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하다보면 노래 잘한 컨텐츠를 하다보면은 와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이제는 진짜 다 고였어 이제 이 사람들아 너무 잘해 근데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 다 이 나중에 소감을 물어보면은 선생님 영상 보고 또는 인터넷에 있는 그런 영상들 보고 노래 배운 지 6년 됐어요 7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기간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떤 걸 어떻게 보면서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되는가를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선생님으로서 어떤 걸 가르쳐 줬을 때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를 해도 노래가 늘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보니까 크게 3가지 이더라구요 크게 3가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저번 인강에서 했어요 피지컬의 반란 이라고 해서 피지컬을 쓰는 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렸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화되고 업그레이드 된 그 나머지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갖고 요번에 만드는 인강은 뭐냐면 가장 크게 호흡 그리고 성대 요 두 가지를 좀 중점으로 여러분한테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호흡도 좀 더 확실한 호흡법 그 다음에 성대를 건드리는 방법도 결국에 호흡에서 성대를 건드려야 되니까 요걸 알려드리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제목처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우리가 이제 성대와 호흡법의 관계가 지금 요 강의의 제목이잖아요 성대와 호흡법의 관계 결국에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나오는 게 뭐다 발성이란 말이죠 왜냐 우리가 이제 호흡을 마시고 호흡을 뱉어서 나오는 호흡에 성대를 살짝 얹어서 성대가 진동을 하면 발성 끝 자 진짜로 이게 끝이에요 사실 진짜로 이게 끝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내가 얼마나 많이 써봤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호흡들 얼마나 많은 느낌의 성대의 느낌들을 해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래 실력이 굉장히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하나만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진성만 쓴다고 진성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성만 쓴다고 가성만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요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많잖아요 뭐 두성을 써라 흉성을 써라 뭐 비성을 써라 또는 뭐 믹스 보이스를 써라 뭐 무슨 소리를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건 다 없다 그런 거는 필요가 없는 얘기다 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발성 기관은요 굉장히 웃기게도 성대 하나에요 그냥 이거 성대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대의 진동이 후드에까지 퍼져 갖고 이제 그 후드의 진동이 나오는 것까지를 이제 발성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호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대를 건드려서 나오는 그 진동 때문에 나오는 소리가 발성인 거지 그리고 이 진동의 주파수 값 때문에 뭐 머리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고 가슴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고 이렇게 들리는 거지 절대로 이 소리가 뭐 진짜 머리에서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냐면은 물론 외국말에도 헤드 보이스가 있고 체스트 보이스가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의역이 된 거예요 너무 의역 돼 버린 거죠 그냥 장애는 헤드 보이스 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 체스트 보이스 니까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 근데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이제 소리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주파수를 얘기 하잖아요 높은 주파수가 있고 낮은 주파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낸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개념으로 소리를 보면은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들으면 마치 목보다 위에 서 나오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소리의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두성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리고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내면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리니까 흉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건 주파수의 문제지 진짜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대는 이 성대가 진동을 해야만 나오는 게 소리라고 한다면 머리에 성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성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꼭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리 나오지 않고 여기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미지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느낌으로 나온다 라는 이미지를 말할 수 있지만 진짜로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강의들이 꽤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인강을 만들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 잘못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강의도 보시고 나중에 이제 제 다른 뭐 인강 강의들도 보시고 유튜브들도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이 아 나도 저렇게 소리내고 있었는데 아 내가 저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그렇게 소리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인강이니까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호흡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뭘 알고 있어요 뭐 복식호흡법 뭐 흉복식호흡법 흉식호흡법 뭐 별의별 호흡법이 다 있죠 그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진짜 황당하게 무슨 좌뇌 열림 호흡법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얘를 얘를 어떻게 열어 뇌호흡도 아니고 초능력으로 발성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호흡법이라는 게 저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호흡법이라는 건 그냥 그냥 크게 마시고 잘 뱉어주고 이게 다고 결국 이제 그거를 성대가 어떻게 받아주느냐 내 성대가 어떤 모양일 때 이 소리를 이 호흡을 받았을 때 어떤 진동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흔히 여러분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고음을 잘 내는 소리가 나오고 또는 이제 좀 소리가 이렇게 둔탁하게 크게 이렇게 좀 넓은 소리 좀 성냥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나오고 하는 거 근데 그것도 결국엔 소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동이라는 개념 호흡이 성대라는 두 개의 판을 스쳐 지나가면서 나오는 진동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진동이 왜 생기느냐를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성대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요 공기가 지나가면서 얘가 기존에 있던 공기는 밀어내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그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자 이런 현상을 빠르게 보면 이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진동이 성대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아아아 이런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현상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베르누이의 정리 그러니까 공기역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지나가고 공기가 그 사이를 다시 메꿔주고 그 공기 때문에 소리가 뭐 진동을 하든가 물체가 진동을 하고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복잡하게 얘기해 봐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쉽게 전달을 하자면 성대를 무조건 닫아갖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살짝 열려진 상태에서 공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공기의 지나감의 떨림 때문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이 발성이 된다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아셔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 들어온 공기가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소리가 나온다 라는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도 훨씬 더 쉽게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성악에는 인골라라는 말이 있어요 후두로 소리를 붙잡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아 이렇게 이 목소리 톤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기는 나가지 못하고 목만 붙잡고 있는 소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는 막 뭐 요새 이제 김나방이 막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진짜 노래 잘하시는 가수분들 소리를 잘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 저희 말은 브리디 하다 그래요 공기가 굉장히 많아요 소리가 아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하 이런 느낌의 소리들이 굉장히 잘 내는데 그게 가수들도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활동을 오래 하면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아 공기가 지나가는 거에다가 성대를 진동시키는 방법이 좋은 발성법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마이크에다 대고 당연히 노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라는 기계 자체도 소리를 받는 기계가 아니라 이 마이크에 있는 진동판이 진동을 받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래방 가다 보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분명히 생으로 노래를 들었을 때는 소리가 작아 근데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댔더니 소리가 커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공기를 잘 보내주면서 성대 진동을 되게 잘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하고 마이크의 진동판하고 공진현상이 일어나 갖고 훨씬 더 큰 소리처럼 들어가는 거고 어떤 친구들은 목소리가 엄청 커 막 큰데 막상 마이크를 갖다 대면 소리가 안 들어와 그래서 자꾸 마이크 탓을 해 그 친구 탓이에요 발성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갖다 때려 막는 소리다 보니까 진동값은 좋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진짜 기초적인 발성 뭐냐 공기가 지나가는 그 진동을 느끼는 발성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 발성에 대한 이론이에요 결국에 다시 말해서 성대와 호흡법의 관계는 뭐냐 이 두 가지가 잘 섞여야만 좋은 발성법이 나온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발성법은 건강한 소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를 갖다 댔을 때도 우리가 들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소리가 나오는 바로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그럼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초 강의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게 될 적용편 강의를 쭉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셨을 때 아 그때 말했던 이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얘기에요 어 그러니까 이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적용은 여러분 아마 이 인강 사시면 이거 별로 안 볼 거예요 이 기초 강의 별로 안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한번 적용편에서도 막 이 어떻게든 고음 나오는 부분만 자꾸 보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망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초 강의 한번 보시고 적용편을 쭉 보시고 다시 기초 강의로 들어와서 내가 무슨 말을 했었구나 가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적용편을 보시면서 이해한 대로 다시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총정리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순서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적용을 하고 다시 기초로 왔다 적용을 하고 다시 기초 이거를 반복하다가 아 이제서야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다 가수들이 내는 소리도 이런 소리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겠다 할 때 그때 총정리로 가서 보시면은 더 좋은 팁들이 있습니다 팁만 보지 마세요 앞에 내용들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자 요렇게 해갖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요 제가 얘기했죠 요번 강의는 뭐가 주가 된다 호흡법이 주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호흡법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들숨하고 날숨을 좀 더 풀어 갖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적용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유진이었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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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